아 이거 내 최애 사진이지? 이거 표정 한 번만 더 지워주시면 안 돼요? 아 이거 얼굴이랑 잘 어울리는 게 이건 어떤 생각으로 지으신 거예요? 이거요? 네 이거 이거 귀여워서 이거 깨진 거 아니에요? 깨진 거? 이거 그거 레전드 그거잖아 이거 내 주나? 아 여기 중고분 다 있네 다 있어 다 있어 나는 너무 다 헤어진대 아니 이걸 왜 나는 민아 하나도 안 보이고 나는 민아 하나도 안 보이고 민아 진짜 안 보이고 취미는 조금 보여 나는 안 보이고 진짜 나현이잖아 무조건 나 아니야? 일단 이 목도리부터 나현이잖아 목도리가 너무 다현이었어 근데 저 머리 스타일이 좀 민아다 그리고 손들한테 다현이 찍은 좀 더 커보여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이거 어디예요? 학교 이거 그 크라임 포미 아 그 마마 마마 선생님 다현 씨 네 와 그때부터 찍으셨어요? 왜 그러지? 저 오래됐어 되게 우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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